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성경채를 읽어볼건데요. 제목은 원더풀 스토리에요. 제목은 오늘은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온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때까지 보지렁하게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멈추고 섰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하느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대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또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서 선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다리 맨 꼭대기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이다. 지금 너가 자고 있는 땅을 너와 너의 손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그림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런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랑 같이 가실 거야? 야곱은 기쁘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길 원했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벌써 끝이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재미있는 생긴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번에 또 만나요.